롯데월드타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별 가장 높은 건물 베스트 17!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번째 서울 롯데월드타워 123층 높이 555m 서울에 살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이 롯데타워를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요 저도 그래요 두번째 부산 엔시티 랜드마크 타워 101층 높이 411m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언젠간 보겠죠 세번째 인천 토스코타워 송도 65층 높이 305m 네번째 대구 수성 SK 리더스 뷰 57층 높이 225m 다섯번째 대전 금강 엑슬루 타워 50층 높이 160m 여섯번째 광주 호반 서밋 광주 48층 158m 일곱번째 울산 태화강 엑소디움 54층 201m 여덟번째 세종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48층 150m 아홉번째 경기도 화성 메타폴리스 66층 249m 열번째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원 27층 126m 열한번째 충청남도 천안 펜타포트 66층 240m 열두번째 충청북도 청주 청주 지회시티 크루지오 49층 158m 열세번째 경상북도 김천 한국전력기술 봉간동 38층 141m 열네번째 경상남도 창원 창원 메트로시티 이란지 55층 195m 열다섯번째 전라북도 전주 전북 혁신도시 대방DM시티 45층 161m 열여섯번째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31층 154m 열일곱번째 제주도 제주도 드림타워 38층 165m 이 중에 한군데도 못가왔는데 그중에 제주도 드림타워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주도니까요 제주도 있으면 서울에 있으니까 일단 롯데월드타워 먼저 가보는게 빠를 것 같아요 오늘은 지역별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무도 못 가봤으니까 가보신 분들 후기 같은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